자 이제 녹화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3월 26일 월요일 오늘 지금 시간 다 끝나가는데 그 이걸 켜고 있고요 음 잠깐만요 음 자막을 수정을 안해놔가지고 자 3월 26일 안중근 장군이 사형이 집행된 날이에요 사형이 집행돼서 순국한 날이에요 그래서 음 안중근 장군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2월 24일에 사형선고를 받았었죠 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재판 이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한번 좀 다뤄볼까 해요 그 안중근 장군 재판 이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저격을 하고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요 한번 의거 후의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제가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말에 10월 26일이에요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장군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 재판을 받았는데 자 아까 낮에 그 교육개렐라님하고 그 대륙남님이 그 이 순간 뭐 그 현지 방송했었잖아요 대륙남님이 그 뭐냐 원래 그쪽 중국문학권 그 방송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대륙남님하고 같이 간거 같던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의 제약에 대해서 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중근 장군이 너무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다 다음번 안중근 컨텐츠를 할 때 다시 가도록 하겠고요 음 원래 대로라면 그 이제 최대형 의사가 있어요 독립운동가 중에 러시아에서 그런 외교수환이 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최대형의 그 지원 속에서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제3국가인 음 근데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리순에 있는 일본 법원으로 송치가 됐어요 자 러시아의 러시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 그 이제 하얼빈 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사실 그 시대에 하얼빈은 러시아 영향권이에요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일본이 좀 압력을 넣은 거지 그래서 이제 국제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제변호사들이 러시아 영국 스페인까지 스페인도 꼈어 영국이야 뭐 일본의 동맹국이었으니까 뭐 꼈겠지 그리고 일본도요 안중근 장군을 변호하겠다는 그 국제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후세 후세 다스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그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가 있어요 그 박열열사의 그 첫 번째 부인인 그 가네코 후미코 있잖아요 그 가네코 후미코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공식 그 독립운동 그 인정은 받지는 않지만 그 박열열사에 고향이 묻혀있잖아요 그거 인정해준 거야 그리고 그 후세 후세 다스지 이 일본 사람은요 그 김두봉이 조선의용대를 설립할 때요 국민당의 장기석을 설득을 했어요 일본인데도 중국 국민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유공자로 일본 사람인데 하지만 원래 법적으로 자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요 체포되는 순간 경찰이 범죄자한테 통보 이 말을 해야 돼요 자 김아무개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형사법에 의해서 하지만 안중근 장군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관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면요 음 안중근 장군하고 네 휘리리님 어서오세요 안중근 장군하고 2등 방문이 약간 둘 다 신분 여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신분의 문제가 있어요 오신 분들은 모바일 우측 상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리순에 있었던 일본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에서는요 이 의거를 교전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어 지금 몰라 핫이슈 떴나요? 음 자 안중근 장군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 신분으로 네 알류넴 국민수님 안녕하세요 그 대한의군 참모 중장 신분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군인이잖아 그 대한제국의 의병 군인이다 그리고 아 떴어요 그 이 안중근 장군의 그 재판이 있었을 때는요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재판이 있었는데 1907년에 국제 외교법으로 발효된 게 있어요 1907년에요 제2차 만국평화회의 그때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한 회의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됐던 그 사건 바로 그 회의 때 제2차 만국평화회의 때 인정이 된 법이 있어요 비정규군도 교전의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국제 외교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등 방문은 1909년 10월에 그 사망할 당시에 그 조선통감은 이미 사임을 했어요 네 편성댐 고맙고요 음 대신에 근데 일본의 추밀원 의장이었어요 추밀원 의장이었고 그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야 해 하지만 추밀원 의장이었으며 하울빈에 방문한 것 자체가 외교적인 행동이잖아요 외교적인 행동이고 대륙의 침력을 목적으로 했던 그 침력의 행위였다는 점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하울빈에서 2등 방문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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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을 한 거는 국제교전이에요 교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국평화회에서 비정규군이지만 교전 자격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 2등 방문의 그 방문이 교전에 해당이 된다고 쳐요 자 그런데 그 교전 단체에 소속된 자가 교전에 참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교전자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헤이그 육전 규칙의 그 교전 자격 요건에 의하면요 민병이나 의용병단이더라도 그 부하에 의해서 책임지는 자에 의해서 지휘가 되고 그리고 고착된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지 않더라도 그 전투원임을 그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되고 공식적인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전 자격이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안중근 장군이 당시 그 국제법에서 군민병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약간 그게 좀 의문사항이 있대요 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요 군민병이라 하면 적의 접근으로 인해서 민병 의용병단을 조직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적과 저항을 하는 주민들을 의미를 해요 자 적의 접근이라 하면 적어도 무기를 들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적의 공격을 의미로 하거든요 근데 이토가요 이토가 무기를 안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비무장 상태였다는 거야 물론 그 호위 경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과연 이 사람이 적의 자격으로 접근을 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국제 교전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토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게 교전의 결격 사유가 되고요 자 물론 안중근에 대한 재판 과정이 사실 불법 요소예요 근데 국제법 기준으로 교전자로서의 포로 대우를 받기는 좀 힘들었을 거야 자 그 영화 던케르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던케르크에서 그 마지막에요 응? 마지막에 그 뭐냐 도버해업을 건널 수 있게 그 철수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 한 대가 그 연료가 닫을 때까지 그 이제 독일군을 향해서 그 폭격을 했잖아요 폭격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 군인들이 네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고 어 이건 이거는 제가 잠깐 인용을 하는 내용인데 던케르크에서 보면 맞아요 그 폭격을 해가지고 그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아예 거기에 그냥 아예 거기에 착륙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적이 그 전투기를 탈취하게 못하게끔 그 파괴를 하잖아요 그 전투기를 망가뜨리잖아요 그게 원래 그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 기본적인 전쟁 원칙이 맞고 그리고 국제교전법에 의하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가 독일군에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항하지 않은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던케르크 컨텐츠 컨텐츠를 다뤘지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도 그 비행기 조종사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국제외교법이에요 적이라도 그 저항하지 않으면요 저항 그 저항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면 안 돼요 그게 국제외교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교환을 하잖아요 포로도 다 돌려주잖아요 그게 국제외교법에 의해서 그런 장면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도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저항하다 죽잖아요 레지스탕스들은 근데 그 사람 비행기 조종사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항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교한테 살아서 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독일이 아무리 그 나치정권이라지만 그 응? 자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응? 응? 포로를 죽이진 않아요 포로를 죽이면 욕먹어요 응? 국제질서에서 어쨌든 그런 질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도 이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안중근 장군의 주장을 한 게 그 국제교전법상 포로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응 하여간 그게 있었어요 자 재판 관할의 문제 소지 그 하얼빈이 당시 그 국제 외교의 질서에 의하면 청나라의 영토예요 응? 청나라의 영토고 물론 그 당시에는 간도도 일본이 그 불법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청나라에 넘겼죠 간도협약으로 그 왜냐면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1910년 이후에 망해요 응 1910년 이후에 망하는데 그 되게 웃긴 게요 하얼빈 역은요 부설권을 일본이 갖고 있어요 하얼빈 역은 그 철도 부설권이 일본한테 있었어요 동청철도 부속지였어 하얼빈 역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근대시대에 만들어진 철도도 일본이 부설권 갖고 있잖아요 그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경강선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부설권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만들었지만 자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 자유지역인 거예요 일본의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은 조약상 하얼빈 역에 대해서 치외법권을 갖고 있어 응 하얼빈 역에서 일본은 치외법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치외법권은요 국제공항에서 쓸 수 있어요 국제공항은 그 우리 여러분들 그 출국심사 하잖아요 국제공항에서 응? 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해요 그 공항이용권 내면서 공항이용권 끊고 내면서 여권도 같이 주죠 거기서 출국심사를 하고 이제 면세점 있는 데로 나가면요 치외법권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해외 답사 갈 때 우리과 그 부교수님이 얘기해준 거예요 어 국제공항에서는 치외법권이 그러니까 출국심사를 하면 출국을 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분명 대한민국의 시설이지만 원래 출국심사를 하고 나가면 그 구역은 치외법권이 허용이 돼요 대한민국을 출국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은 이미 출국을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출국금지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면요 만약에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 범행을 저질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을 출국을 하는 외국인이 거기서 범행을 저지르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제외교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하여간 그 그리고 일본은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이란 보호협약 제1조에 의해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다고 일본은 주장을 하는데 자 이란 보호협약 제1조 이게 뭔지 아시죠? 을산의약이에요 1905년 11월 17일 을산의약 제1조예요 음 크크크 그래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다 하네 이게 불법조약이잖아 크흐 음 강압적인 체결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대한제국 법률에는 섭외법규가 없었어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요 일본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일본 그 법원이 판결한 거야 리순 법원이 일본 거거든 음 자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 일본에서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을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음 그 그 실제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될 때 중국 국민당을 설득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 중국 국민당 당원의 일본 사람이에요 흐흐흐 중국 국민당원이었어요 일본의 적국인데도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본이 주도한 재판에서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완전히 그 국수주의자들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안중근데이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물론 안중근 장군의 사형선고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 띄워놓은 사진은 그거예요 제가 띄워놓은 사진이 바로 그 재판때 재판때 찍힌 사진이에요 재판때 찍힌 사진이고요 그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거는 기억을 하는 건 맞아 하지만 굳이 그날을 발렌타인데이를 그 깔아 뭉개고 안중근 데이로 기억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약간 극국수주의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사실 그거예요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3월 26일에 순국한 날이에요 더 3월 26일에 순국한 날이나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더 중요한 거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사형선고 받은 날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실 그 중요 빈도에 따지면 순국한 날이나 의거를 일으킨 날이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14일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3월 26일에 순국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10월이에요 저는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예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 뭐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의국단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한번 세트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쵸 일본도 사상산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러일전쟁 컨텐츠를 한번 좀 다뤄볼게요 그 러일전쟁 컨텐츠 을사늑약의 원인이 된 네 그거 한번 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3월 26일 원래는 3월 25일에 집행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로 받은 2월 14일에요 사형집행일을 3월 25일로 하자고 재판을 땅땅땅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1909 그 1907년 정미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된 이후로 점점 의병항쟁이 거세졌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그 이후 점점 의병의 기세가 커갖고 그 중 하나는 사실 안중근 장군의 부대도 있어요 정미의병 이후에 거기에다가요 안중근 장군이 3월 25일에 사형이 집행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3월 25일이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태어난 날이었어 순종의 생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3월이면 아직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제병합된 딸이 아니잖아요 아직 대한제국이 존재했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황제의 생일인데 어떻게 이날 사형을 집행을 해 사실 그래 그 황제의 생일이면 좀 그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특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모자랄 시점에 물론 사형이 예정된 사형수들은 그 사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대한제국이 1910년 3월 기준으로 외교권하고 경찰권하고 사법권하고 없었고 군대가 해산된 상태였지 국가 자체는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소멸되진 않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대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요 그 경술국치 이후에도 대한제국의 황실은요 그 일본 황가에 준하는 고위 귀족의 지위로 이 왕가를 편입을 시켰어요 순종의 생일 고종의 생일 다 챙겼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고종 황제의 장례 날짜가 3월 초로 정해진 게 있었고 순종 황제의 장례도 1926년에 6월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틈을 타서 3.1운동이 있었고 60만세 운동도 있었어요 사실 일제가 이렇게 고종하고 순종을 챙긴 이유 중 하나는 그 우리나라를 통치 과정에 있어서 권위를 좀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권위 좀 써먹기 위해서 그 고종하고 순종의 그 가문을 챙긴 거지 좀 약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에 집행을 못한 거예요 3월 25일에 집행을 못했고요 그 3.5전 10시에 교수형을 집행을 했어요 자 안중근 장군은 유언으로 자신의 유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근데 보통 사형 사형집행은 그렇게 길게 오후 저녁까지 시간 끌지 않아요 음 음 그치 일제도 조선민중을 생각을 한거지 그러니까 다 계산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런 그 야가 빠진 놈들은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유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국일 관련 방송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이 왜 여기서 국권이 회복되거든 이라고 언급을 했냐면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외교권 사법권 이런거 군대 다 없었을 때잖아요 이런게 다 회복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던 거예요 음 이게 회복되거든 각종 권한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을 해달라 나는 천국이라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음 음 자 시청자요? 더 있어요 지금 핫이슈 걸려가지고 음 자 안중근 장군은 세례명이 토마스에요 세례명 토마스 가톨릭 신자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지고 국민들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 세우고 어부를 이루도록 일러달라 도마 안중근 영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도마라고 하면요 한자어예요 그 베네딕토라는 성인이 있어요 그 뭐냐 이전의 교황님의 그 이름 교황명이 베네딕토 11세였죠 16세인가 베네딕토 베네딕토였죠 베네딕토 성인의 한자어는 분도에요 그런것처럼 그래서 가끔 몇몇 신부님들 중에서는요 분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한자어로 그래서 아마 지금 세례명 중 신부님들 중에서요 진짜 이름이 분도인 분이 있어요 한글 이름이 분도고 세례명이 베네딕토인 신부님이 아마 있을거에요 그게 그 분도라는게 한자어예요 어쨌든 그래서 안중근 양구는 자기는 천국에 가있겠다 이걸 믿었던거지 자 그래서 두 동생이 유해 인수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일본 당국은 이 안중근 장군의 묘지가 동기분동의 성지가 될 것이다 성지순례를 할 것이다 이거를 우려를 한거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다되면서 유해를 안 넘겨주고 그 리순감옥 인근 죄수 묘지에 그 묻힌걸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마 아까 저녁 아까 초저녁에 대륙남님이 방송했죠 저는 다른 스케줄 준비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대륙남님 방송을 못봤는데 두 분이서 야외 방송했죠 현지 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분들도 아마 언급했을거에요 그 백범 김구선생이 이제 유해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경교장에서 암살을 다녔죠 저희가 작년에 한나님하고 경교장 갔다 왔잖아요 제가 좀 중간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삼의사 안중근 장군 이봉창의사 윤봉길 의사 이 세 명의 유해를 원래 찾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봉창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그 이제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제 박열열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반환이 됐을 거에요 안중근 장군의 험유 옆에 김구 선생님이 묻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에 그 효창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효창공원 옆에 백범 기념관이 그래서 있는 거에요 백범 기념관 저는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현재 자국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효창공원은 이제 백범 선생이 그 삼의사를 묻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요 마련해 놓은 자리인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제대로 지금 만든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 1970년대에요 주석의 명령으로 그 안중근 장군의 조카인 안우생씨가 북한에 살아요 원래 안중근 장군이 황해도 출신이니까 조카가 거기 살아요 북한에 그래서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 1986년에도 위에 발굴단을 파견을 했어요 하지만 그 두 번의 시도가 전부 성공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위순 땅은요 1930년대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잖아요 1932년에 1932년에 일본이 그 연초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4월에 상하이사변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그 홍구공원 가가지고 그 수통폭탄 던진거죠 그래서 1910년대 흔적이 없어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거기를 아예 그냥 개관을 해버렸어 그 간도지역도 다 탄압을 해버리고 그래서 1910년대에 흔적이 이미 없어요 그리고 2008년에 남북공동발굴사업도 있었어요 그렇죠 싸그리 갈아엎었죠 2008년 지금은 감옥에 가있는 이명박 정부시대죠 이명박 정부시대 때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사업을 진행을 했으나 그때도 불구하고 위해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가 됐죠 그 금강산에서 금강산에서 북한이 남한의 관광객을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중단됐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가 악화가 됐죠 그래서 남북공동의 이런 발굴사업도 없어요 그렇죠 박왕자씨를 그래서 1박1팀에서도 그때 차태현씨도 갔잖아요 차태현씨도 리순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어제는 아프리카TV에서도 갔어요 아프리카TV에서도 운영자님의 공식 지원으로 해서 BJ 두 분이 갔잖아요 갔는데 아직도 유해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1997년 8월 15일 네 그 장군하고 의사에 대한 그거는 제가 다음 파트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997년 8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여순형무소를 취재를 했어요 이때를 취재를 했는데 이제 시청자들한테 최초로 처형된 곳이 공개가 됐어요 원래는 이때까지는 외국인 방문이 그 중국어로는 유순이고 한자어로는 여순이에요 근데 여순하니까 솔직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여순하면 사실 그게 기억이 나죠 여수순천 아니 왜냐하면 저도 명절때마다 여수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최초로 처형된 곳이 공개가 됐어요 됐는데 이 직전까지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MBC가 이때 취재비자를 받아서 간 거야 중국에서 취재비자를 받아서 중국 간 다음에 이 발자체를 공개를 했어요 MBC가 이제 여기를 공개를 했는데 그 시신 수습 과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형장에 걸린 밧줄에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수직으로 2m쯤 아래되는 나무상자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보통 교수형을 집행을 하면요 이게 지금은요 그 교도고한 여러 명이 교수형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돼 있어요 셋 둘 하나 따 누르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 줄을 잡아당겼는지 모르거든요 그건 랜덤이에요 누가 잡아당겼는지 모르게 랜덤으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면 이제 교수형 당하는 그 줄은 위로 땡겨지고 위로 땡겨지고 그 만일에 대비해서 그 교수형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땅 밑으로 슉 접혀요 슉 접히고 그 이제 그 밑으로 하는데 없어요. 그곳이 아니고 본관하고 교수형장 사이의 공터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져요. 아, 현재 교도소에서 현재 교도소에서는 그 땅으로 땅에 확인사살한다고 묻진 않아요. 그 유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계할 수도 있어요. 그 사형수의 유언은 집행을 해요. 사형수의 유언은 법적으로 집행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의 형사법은. 자, 그래서 본관하고 교수형장 사이에 그 원래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몰래 죽였어요. 근데 현판은 있어요. 이곳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그 현판이 하나가 있고요. 원래는 사형을 당한 시신들은 나무상자에 넣어져서 땅수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 중 어딘가에 유해는 있는데 찾지를 못했다. 안중근 장군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1932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불법으로 먹었잖아요. 자기네 땅을 불법으로 먹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불법으로 먹어버리고 근데 그 이후에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일본이 일본이 그 이제 그 형무소를 전쟁 끝나기 직전까지 썼을지 아니면 그 뭐냐 그 직전에 일본이 거기를 버렸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록도 지들을 없앴겠지. 그 영화 군함도 보면 알겠지만요. 그 일본 애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도 자기네들이 막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그것도 똑같고요. 하여간 그 근데 2010년 3월에요. 일본의 비밀 정보 중 기밀 정보 중에서 정보 통제 기간이 끝난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들 중에 일부가 일반 정보로 풀렸어요. 그쵸 1945년에 소련이 만주로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소련이 아니요.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는 8월에 했어요.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8월에 히로시마에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소련이 지들이 더 급해져가지고 대일선전포고를 한 거야. 소련도 뭔가 챙기려고 그래서 한반도에 진입을 했어요. 8월에 함경북도 저기 지금 북한은 선봉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웅기군 거기 딱 하나 끝머리 하나 딱 점령하고 오 우리 한반도 들어왔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여기에 관여했다고 태평양전쟁에 태평양전쟁에 1945년 8월에 참전했어요. 소련은 그러고 북한을 먹은 거야. 소련도 되게 야가 빠졌죠. 자 그래서 일본이 안중근 장군을 체포한 이유와 철저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재판에 개입했던 자료들이 나왔어요. 원래 일본이 일본 지들의 주장으로는 체포 이후의 신문 사형에 이르는 재판과정에 일찍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 효력을 바라던 국제법에 따라 매우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풀려버린 자료에다가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2010년이 되어서야 유해 발굴에 협조하겠다는 사과 공문을 형식적으로 보냈어요. 그 이후에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죠. 중국 정부도 재판 과정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베치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관계도 안 져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후 한중일 공동유해 발굴다는 결성을 의제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결실도 없고 지금 흐지부지 돼버린 이유가 2016년에 사드 사건 터졌죠.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했죠.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되어 있죠. 그나마 지금 다행스럽게 걸어볼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 관의 외교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진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있죠.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이 고생 많이 하고 있죠. 현 정부에서 현 정부 안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안중근 장군의 허묘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삼의사 에요. 그 옆에 허묘로 비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의사로 묻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너무 고생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외교적인 문제의 관점이 있고요. 안중근 장군의 신앙 토마스 가톨릭 신자 에요. 그런데 의거 직후 살인자 10개명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이유로 가톨릭 신자 자격이 박탈이 됐었어요. 10개명 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지만 2010년에 복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순교로 인정이 될 거예요. 순교 직전에 죽기전에 종부 성사라고 있어요. 종부 성사는 예전 용어고 현재 가톨릭 용어는 병자 성사 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사형수들 중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교정 사목 이라는 게 있어요. 교정 사목 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정 사목 을 해요. 가톨릭 도 당연히 교정 사목 을 하고 사형수들 한테 세례를 줄 때도 있어요. 죽기 전에 세례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병자 성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 받고 고해 성사를 하고 성체 성사를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병자 성사를 요구를 했는데 당시 조선 대교 구장 미텔 대주 교가 거절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외교 관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 대교 구장 미텔 대주 주교는요. 그 주교 예요. 지금 명동에 명동 대성당 있잖아요. 명동 대성당 봉험미사를 집전했던 당시 교구장 이에요. 왜냐하면 주교자 명동 대성당 원래 미텔 대주교 이전의 교구장 이었던 블랑 주교가 땅을 사놨던 데예요. 블랑 블랑 주교가 땅을 사놨었는데 블랑 주교가 선종을 해요. 블랑 주교가 선종을 했고 미텔 주교가 다음에 봉헌을 하고 명동 성당이 봉헌된 이후에 조선 교구가 조선 대교구로 승격이 돼요. 대교구로 승격이 되고 근데 미텔 주교가 국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무조건 뭐라 해야 하기가 힘든 게 사정은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교구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복권을 했어요. 안종근 장군은 신자자격 복권돼서 순교를 인정해요. 사과하고 복권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나라는요.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교구의 교구장을 한국 사람이 못 맡았어요. 왜 우리나라는요. 광복 될 때까지 한국인 주교가 없었어요. 한국인 최초의 주교는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선종하셨죠.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대교구장이 된 시점은 광복 후에요. 광복 후에 대주교가 되면서 그래서 계속 서양인 주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겨털이요? 아니요. 저 그런 거 굳이 왜 물어보시지? 가려워서 지금 잠깐 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사목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초의 가톨릭을 선교를 한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처음에 학자들이 들어왔어요. 학자들이 마테오 리치가 썼던 천주실이라는 책을 들어와서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신자가 되고 그 뭐냐 학자들이 신자가 되고 그 아니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영조시대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승훈 베드로가 이승훈 베드로가 그 이승훈 베드로 그 순교자가 그 세례를 받고 온 시점은 조선 정조시대에요. 정조시대고 그리고 명동성당에 세워졌던 곳에 살았던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가 지금은 성인인가 김범우 토마스는 음 김범우 토마스가 명동에 살았고요. 그리고 정조시대 때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이승훈 이승훈 베드로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도 이때 주문모 야구보 신부보다 조금 일찍 순교를 해요. 자 주문모 야구보 신부는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신부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문모 신부가 한국 성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 이후 로마에서 조선 교구를 북경 교구로 따로 분리를 했어요. 북경 교구로 따로 분리를 하고 이때 우리나라에 사재가 없으니까 사재 그 성교사는 파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직자를 그래서 교구장을 프랑스인 주교로 임명을 하고 이제 마카오에 프랑스 성교회가 있어요. 마카오에 프랑스 성교회에서 한국에 신부를 파견하게끔 지시를 해요. 지금 뜬금없는 얘기 하신 분 제가 책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그 프랑스 성교회에서 계속 그 신부님하고 주교님이 그 파견을 돼요. 자 근데 가톨릭은요 성인은 숭배가 아니고 공경이에요. 숭배가 아니고 공경 어르신으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어른이에요. 성인은 성인하고 복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저는 신자니까 저는 이게 사실 교구급으로도 그 이제 성교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신자와 관련된 그런 정보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래서 미텔 주교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 서양의 국가들하고 외교를 맺고 있어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랬던 외교 관계 때문에 프랑스인이었던 미텔 주교도 어떻게 그러니까 교구장 직권으로만 허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사과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11년 10월 31일 서울대교구에서는 안중근 장군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시복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그 뭐냐 어떻게 보면요. 순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성인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나 복자가 된 사람은요. 그 전부 우리나라의 박해 시대 때 신앙을 신앙을 증언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만 103명이 성인이 돼있고 124명이 복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중근 장군은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평화사상과 노력은 신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하는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염소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검토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신학적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서울대교구가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안중근 장군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제1대 교구장인 브리키에르 주교님 중근이 형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안중근 장군 관련해서 현재 그러니까 시복시성 관련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는 책임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및 근현대 근현대 신앙이 증인 570명 중에 안중근 장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그런 일본의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근현대 신앙의 증인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박필시대처럼 신앙을 증언하다 순교한 분들은 아니지만 좀 나름 신앙의 증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분들 포함이 되어있고 안중근 장군 포함이 되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총을 쏜 거는 맞아. 하지만 안중근 장군의 생애를 이토희로 부미를 저격한 거에 한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동양평화로는 저소를 했잖아요. 동양평화를 위한 수인 수인기 그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수인기라고 해요. 엠파크 위원장 나갔어? 알았어. 퇴장. 블랙. 자 한나님이 그 얘기했어. 그 한나님이 그 우리방 오면 우리방에서 욕하면 블랙 된다고. 한나님도 알아 이거. 어쨌든 그래서 성인으로 공격할 충분한 증거가 되어 있다고 현재 가톨릭 교구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서울 대교구 입장에서는 성인으로 공격할 증거가 된다. 동양평화원 저술에 의해서. 자 구체적인 사례 백년전쟁 때 프랑스를 구했던 영웅 잔다르크는 죽은 지 500년이 지나서 시성이 됐어요. 물론 그분의 경우는 시성되는데 500년이나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여자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죽은 지 한 500년 지내서 시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톨릭 성경에 구약시대에 유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딧은요. 아시리아 제국의 왕 네부카드 네자르의 침략이 있을 때 유딧이 적진으로 찾아가서 그 흘루페르네스 장군의 신임을 얻고 연회 때 술에 취해서 고라떨어진 그 장군의 목을 베었어요. 목을 베어서 귀환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유딧도 성인이 돼 있어요. 현재 유딧도 성인으로 봐요. 성여예요. 여자니까. 과부니까. 그래서 그 칼로 목을 자른 거를 살인으로 일컫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 사례랑 똑같아요. 안정균 장군도. 자 현재 2016년 10월 22일 홍주 생매당 장터 순교성지가 있어요. 홍주 홍주 홍성의 옛날 이름이죠. 홍성군의 그래서 아마 오랩으로 홍성군이 다시 홍주시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홍주시로 승격되면서 옛날 지명을 일제가 홍성으로 바꿔놨던 지명을 다시 홍주로 돌릴 거예요. 일제가 바꿔놓은 지명이기 때문에 그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김에 도청 소재지니까 시로도 승격을 해줘요. 그래서 홍주시로 올해 승격되는데 2016년에 그 순교성지 봉험미사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루 주교님이 강론 중에 안중근 토마스 장군 시봉 및 시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강론으로 밝혔어요. 교구장님이 원래는 해당 성인의 추신지 교구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황해도잖아요. 황해도는요. 현재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황해도하고 평안도는요. 서울 대교구가 서울 관구예요. 원래 대교구는 관구라고 관구의 성격을 띄고 있어가지고요. 대교구는 관구 예하의 교구들을 또 관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대전교구 이런 데를 또 서울 대교구가 관할을 해요. 춘천교구 이런 데도 그래서 현재 북한 지역을 북한 지역은 서울 관구가 이제 일단 미수복지역 관할 나름 지역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함경도 지역도 춘천교구가 아직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물론 통일되면 교구로 분리를 하겠죠. 통일되면 아마 황해도 쪽은 의정부교구가 관할할 거예요.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은 의정부교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교회의를 했어요. 주교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 시복미 시성추진 관련 업무를 이어 그 주교 한 사람을 선출을 해서 유흥식 라자루 주교님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2016년부터 이걸 맡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맡은 거야. 그분이 맡았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안중근 장군의 사위 김인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맏아들이에요. 김인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대인관계로는 그 안중근 장군의 아니까 안중근 장군의 조카 사위 조카 사위가 김구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고요. 안중근 장군의 집안은 통째로 동기분동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분동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안중근 장군이 교수형을 당한 이후 일가가 중국 미국 북한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내력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아나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중근 장군의 고명딸인 안현생 씨는요. 그 해방 후 귀국 했어요. 해방 후 귀국을 해가지고 1953년부터 1956년 현재 대구 가톨릭 대학교로 불리는 효성 여자대학교 불문과 교수로 재직을 했던 분이에요. 고명딸이. 그래서 그분의 가족분들은 아마 한국에 조금 살고 계실 거예요. 대구 가톨릭 대 교수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장남 안문생 씨도 어렸을 때 일제가 독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남 안중생 씨는 이후 변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죽은 트라우마 때문에 변절 했어.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트라우마 그래서 실제로 김군은 안중생을 죽일 것을 주장을 했어요. 백범 일제에 그 뭐냐 백범 일제에 안중생을 죽이라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뭐냐 약간 사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김구 선생의 집안하고 안중근 장군의 그 집안은 근데 사실 조금 대립한 부분도 있어요. 네 저 설명충이 고요. 음 근데 약간 그런 점은 있어. 이게요. 독립운동 관점에서 갈등을 했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갈등이에요. 사실 정치적인 갈등은 독립운동 그런 걸 따라서 임시정부에서도 존재하거든요. 정치적인 갈등은 대표적으로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대통령 시절 때 탄핵을 당했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정치적 갈등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김립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좀 변제자로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고 자 안중근 장군이 좀 그 동양평화론 썼죠. 동양평화론 썼는데 일본이 그 삼국간섭으로 그 이제 리순 그 요동땅은 청나라에 반환을 했죠. 근데 청나라에 처음에 반환을 했다가 다시 뺏었어요. 러일전쟁 때 다시 뺏었어요. 여기를 여기에다가 한중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3국평화회를 설립하고 동양 3국의 의견을 소율해서 청년도로 구성된 군단을 창설하고 은행하고 공영화폐를 만들자. 하지만 동양평화론은 미완성품이에요. 서문 밖에 없어요. 이 동양평화론에 대한 글이 서문밖에 안 남아있어요. 딱 서문만 쓰고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했고요. 안중근 장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안중근 장군은요. 사실 오전 10시에 사용이 집행됐대요.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도요. 책을 하나를 좀 나 오늘 이거 책 좀 다 읽고 싶은데 이거 읽고 좀 죽으면 안 될까 하는데 일제가 그걸 허가를 안 했대요. 오전에 집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10월 25일 2009년 10월 25일에요. 안중근 장군 의거 그 100주년 기념으로요. KBS가 열린 음악회를 방송을 그 기념 기념 방송을 했어요. 100주년 방송을 했는데 2010년 3월 27일에 안중근 그 순국 100주년 공연을 했어요. 열린 음악회가 그리고 4월 4일에는요. 신세계그룹 부산 센텀시티점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 야외 주차장에서 녹화 방영 예정이 있었어요. 100주년 공연을 100주년 공연을 3월 27일에 공연에서 녹화를 했는데 그 4월 4일에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그 녹화 방송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그때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의 그 뭐냐 그 100주년 뭐였나봐요. 그래서 그 문구 삽입 그 논란이 있었나봐요. 콘서트 티켓에 열린 음악회 콘서트 티켓에 그래서 그 이병철 전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왔나봐. 그 그 4월이 그래서 그 그 논란 때문에 KBS가 그 문제를 편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안중근 그 승구 100주년 관련 그 공연을 녹화해서 방영을 하려던 그 KBS 열린 음악회 그 4월 4일분 방송 자체가 결방됐어요. 왠지 아세요? 2010년 3월 말 천안한 피격 사건으로 당시 수몰됐던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그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음악회와 방송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결방됐어요. 당연히 결방됐고 그 시기에 그 천안함 그 관련해서 각종 공연 프로그램들 다 결방됐고요. 한동안 KBO 리그도 그 응원 진행에 있어서 앰프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2016년 3월 21일 1박 2일 그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죠. 음 하얼빈 특집으로 사실 그래서 안중근 순국 100주년이 제대로 기념되지를 못했어요. 천안함 때문에 그래서 1916년에 AOA의 설연씨와 그 지민씨가 안중근 장군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뭐냐 김두한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상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 AOA가 활동이 좀 축소화됐죠. 네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이고요. 자 그리고 2016년에는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이래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당시까지는 대통령이었던 박근희씨가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했다고 망언을 퍼부었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박근희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희씨가 그 발언으로 그 논란을 만들었어요. 역시 박근희씨는 아예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었던거지. 자 그래서 현재 서울 남산공원에는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의거 101주년 2010년 10월 26일에 현재 안중근 장군 기념관이 신관으로 옮겨졌어요. 음 그렇고 그 현재 서울 효창공원에요. 그 안중근 장군의 유예가 발견이 되면요. 효창공원으로 공식 이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 효창공원은 그때 이후로는 아마 사의사의 묘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부천 종합터미널 건너편에 7호선 부천시청역 3번 출구에서 좀 가면 그 근린공원이 있어요. 중동에 중동에 안중근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부천에 안중근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왜 부천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공원에도 안중근 장군 동상이 있는데 왜 의정부에 거기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줬대요. 그래서 의정부에 하나가 있대요. 그리고 일본의 혼시회 북부 미야기현 구리하라 시에 있는 혼슈라는 절에요. 대림사 대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대림사에 왜 일본의 안중근 장군을 기리는 절이 있냐면요. 안중근 장군하고 친분이 있는 일본군의 헌병 이었어요. 치바도시치라는 헌병이 나중에 안중근 장군의 절을 건립을 했어요. 그쵸. 명성왕우가 그렇게 장례를 치렀죠. 시신이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명성왕우를 그렇게 시신을 다시 만들어서 장사를 치렀죠.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 국장을 치렀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 파트를 종료를 하고 두번째 녹화에서 안중근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 공식 칭호는 뭘로 해야되는지 해야된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제2부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도둑 도둑 해야됨 도둑